정식장. 네. 바빠? 네. 왜요? 토핑 어때요, 토핑? 토핑? 어떤 토핑? 디저트 토핑. 인절미? 바꼈어요. 쑥떡으로. 그럼 쑥떡이면 아이스크림이지, 위에. 이렇게 추운 줄 아이스크림 주자고. 그런데 맛있어. 맛은 엄청 있을걸요? 땅콩가루 조금. 딱 아이스크림 위에. 견과류 뭐 눈 있지 않았어? 땅콩 먹어도 된대요. 땅콩은 먹어도 된대요. 견과류 알려준대? 네.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음식할 때 사과에 뭐 끓이고 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 건 괜찮다고? 그런 건 괜찮대요, 또. 사과를 그냥 먹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음식에 뭐 이렇게 쓰는 것 때문에. 아 그래요? 그럼 이거 상관없겠네? 아이스크림 좀 예쁘게 풀 수 있냐? 우지가? 예? 아이스크림 좀 예쁘게 풀 수 있어? 아 그럼요. 딸기 하나 먹어. 아 감사합니다. 못 쓰잖아 그거 재료로. 아이고. 쏘는 거 아니야. 색깔 이상한 거야. 색깔 이상한 거야. 아 이거 뭐야 진짜. 아 이걸 좀 그만하려고 그래. 아 진짜 왜 저래. 아 죽었어. 아 정말. 야 벌써 나왔어? 조문받고 있는데? 그래 빨리 해. 어? 형님 이거 독일 4분입니다. 조문 받고 있는데 벌써 음식이 나면 어떡해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어? 왜 그래? 아 진짜. 들어가는くらい 거야. 너는 좀 정확히 확실해야 돼. 너는 좀 정확히 확실하게 해. 넌 정말 정확히 확실하게 해. 난 정말 정확히 확실한 거야. KSК이 이거 저거. 넌 정말 정확히 확실하게 해. 넌 정말 정확히 확실해. 세우는 게. 나 쉽지 않았나요? 야, 심연 주스 어떻게 먹어, 이거? 못 먹을 정도 줬어요, 강추가 어, 이거 한라봉 주스야? 나 한 잔 마실래 아, 손님 줘야 돼, 없어지고 한라봉이 그런 분위기 아니다, 지금 테스트하는 줄 알았지? 너 테스트만 해, 그럼 어? 테스트만 해 아, 주스 이먹는 사람이 어딨어 신인가 안 신인가 한번 맛보라는 거야, 테스트 탁, 쉬어? 그치, 그치? 내가 아까 이거 하나 먹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오빠, 오빠 이거 큰일 나 이거 뭘 타야 돼, 그러면? 이거, 오빠? 꿀! 이거 주스 나 사람들, 역류성 역류성 귤 주스 해야지, 귤 주스로 바꾸자 자, 테스트 맛있습니다 좀 진하긴 한데 맛있어요, 맛있어요 조금만 탈까? 아, 잠시만요 타지마, 타지마 응, 괜찮은 것 같아 그래? 네 너무 진한가? 너무 진해 아, 네, 정말 근데 조금만 타야 돼요 진짜 조금 됐다 됐어요 몇 갤까요? 아니 이거 주스 나가야지, 우리 나가는 거지 응 아니, 주스가 나가야 돼, 이제 나 감귤 주스 진짜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, 이제 지금 달라는 거 아닌 게 좋다고 이따가 해달라고 오, 맛있겠다 이거는 맛이 괜찮겠지? 귤은 괜찮아 이거지 그거야? 응 오빠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니까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 어 괜찮다 같이 가면 되나? 셋이 가야 되니까 네 누나 누나 모르겠어 누나 저 앞에 있잖아 누나 저 앞에 있잖아 뭐야, 또? 왜 저래? 누구야, 이거? 몰라, 저기 나 그냥 난, 그냥 뭐 보일까 있어 잠깐 누나 갔다 올게 오, 스마트한데? 스마트하고? 자, 출발 자, 출발 시작 내분 먼저 종치미 종치미 매실 그, 갔다 갔다 이거 오케이 오, 예 오, 다 나가셨어? 오, 다 나가셨어? 오, 맞아 잠깐만 선생님 대추 대추 빨리 오, 다 나가셨어? 선생님도 나가셨어요? 대추 좀 잘라줘, 빨리 어? 와서 대추 좀 잘라줘 대추 말이죠, 조금씩 찾아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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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미리미리 안 해놓고 다 아니, 아니, 깜짝했어 오빠, 야, 이거 아니, 오빠, 이거 아니야 저 말리니까 뭐야 제가 할게요 이거 뭐야 일단 4개만 해줘 아니, 난 저 대추를 갖고 온 줄 몰랐어 끝났다, 아침 너 따라가지 마 아, 배고파 우린 뭐 먹어요? 배 아프대매 이제 배고파요 아, 진짜 아, 배고파요 배 아프다고 그랬다가 배고프다고 그랬다 오빠, 이거는 무슨 주스였어요 오늘? 귤이랑 귤이랑 차이미 머스켓? 오오오오 하나 해주게 응? 아니 하나 해줄려고 엄청 오래 걸려 싫어하잖아, 주스 나 좋아해, 귤 주스 거짓말하지 마 나 귤 주스 좋아한다고 몇 번 말했어요 아니 그게 왜 피곤한 거야? 하나 해주면 되지? 야 껍질은 또 내놨어? 껍질 났어? 안 났어 껍질 났어 껍질 넣는 거야 야 너 들어갔겠지 는 게 아니고 우식이 네가 났어? 어 최우식이 최우식이 누나 그거 다 마셔 응 뭐야? 완전 맛있지? 어 안 돼 내 거야